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정성아입니다.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. 구독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.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직업의 셀럽들을 만나볼 수 있는 꿈토비 외에도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같은 영상들이 업로드 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